안녕하세요. 효도코딩의 이고인입니다. 반갑습니다. 효도코딩은 어르신들을 위한 비영리, 온라인 IT 수업입니다. IT 수업은 정보기술들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있는 컴퓨터,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IT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여러분이 효도코딩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영어 수업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수업은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요긴한 그런 영어 공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우선 여러분이 공부하려고 하는 게 일단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을 하고 싶다. 그러면 컴퓨터를 먼저 하시고요.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도 컴퓨터를 먼저 공부하시는 것을 권장해요. 그래서 컴퓨터, 인터넷, 게임 이건 이렇게 묶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여러분이 스마트폰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수업만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진행하시다가 알파벳 읽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신다. 그러면 영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제가 컴퓨터로 우선 들어가서 클릭하면 되고요. 이 컴퓨터 수업을 이렇게 보면, 자 왼쪽에 보면은 이 컴퓨터라고 하는 과목의 수업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돼요. 순서가. 키보드 보신 다음에 마우스 보고 운영체제, 윈도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운영체제 밑에 윈도우 7이 있고 윈도우 XP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컴퓨터마다 윈도우라고 하는 게 다른 버전이 깔려있을 수가 있어요. 윈도우가 뭔지는 지금 모르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윈도우를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본인에게 맞는 수업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운영체제 요 수업을 들으시면 여기에 자기가 현재 쓰고 있는 운영체계 체제가 뭔지, 그것을 아래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수업을 찾아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 게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클릭해보면 밑에 보시면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사용하고 계신 스마트폰이 아이폰인지 안드로이드폰인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대리점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주위에 계신 자녀분들이나 친구들한테 물어보셔서 이게 아이폰인지 안드로이드폰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시면 돼요. 사실 대부분 아이폰을 여러분이 쓰고 계시지 않다면 이 스마트폰의 형태라면 대부분 안드로이드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드로이드폰을 여러분이 쓰고 있다고 했을 때 삼성의 갤럭시나 이런 것들이 안드로이드폰이에요. 이렇게 제가 클릭해볼게요. 그럼 여기 이렇게 수업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삼성에서 만든 안드로이드폰인데 안드로이드폰 중에 삼성에서 만든 갤럭시 시리즈라고 하면 이 밑에 있는 수업을 이렇게 쭉 공부해 나가시면 되고요. 지금은 삼성 갤럭시밖에 없지만 나중에 제가 엘즈나 다른 회사의 사용방법도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에게 맞는 수업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앱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스마트폰을 쓰건 간에 공통되는 거기 때문에 삼성을 쓰건, 엘즈를 쓰건 그냥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저희 효도코딩의 수업 중에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효도코딩의 수업은 다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컴퓨터에 아이콘이라고 하는 수업을 듣고 있다고 치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죠. 예 요게 이제 그 동영상이 재생되는 이 화면인데요. 요기에서 자 처음 시작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 요기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마우스로 마우스 포인트 요거 있죠. 제가 움직이고 있는 거 요거를 이렇게 해서 저 삼각형 위로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마우스에 보면 왼쪽 오른쪽 버튼이 있어요. 그 중에 왼쪽 버튼을 요렇게 클릭하시면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수업이 재생되는 거예요. 볼까요? 근데 이게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재생하자마자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저쪽 인터넷을 통해서 이 동영상을 다운받아갖고 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이 바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요 밑에 보시면 요렇게 삼각형 모양이 요렇게 있죠. 그럼 요거를 요렇게 클릭하시면 바로 재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기 있는 요 요기 있는 이 버튼을 또 누르면 그 동영상이 일시정지 되는 거고요. 삼각형을 누르면 재생 요걸 누르면 다시 정지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진도를 따라가셔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을 천천히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도에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들을 만큼 들은 다음에 멈춘 다음에 제가 설명한 대로 실습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한 수업을 한번 잘 생각해 보거나 요렇게 할 수 있는 게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기 요 동그라미 있죠. 요 동그라미는 현재 이만큼 재생이 됐다는 거예요. 어디서? 요 처음부터 요 끝까지 가면 요 원이 요 끝에 도달하게 되면 동영상 재생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요기쯤에 있다는 건 동영상이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원을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요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여러분들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탐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로 하면 뒤에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반복적으로 듣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요렇게 마우스 포인트를 요 뒤에다가 갖다 놓고서 왼쪽 클릭을 하면 저 원이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요거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 듣고 싶은 것을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새 창으로 보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요렇게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작은 화면으로 이 동영상 플레이어가 요렇게 화면에 뜹니다. 그러면 이 화면을 요긴 요 창 있잖아요. 이 창에 요 네모난 부분 있죠. 자 요 네모난 부분 거기서 요 끝에 부분에다가 요기 요기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 화살표가 다른 모양으로 바뀌죠. 저 상태에서는 요기인 요 사각형 박스를 크기를 옮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마우스를 올려놓고 화살표가 바뀌는 순간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를 이리저리 움직이면 동영상의 크기가 바뀌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렇게 해서 한쪽 끝에 놓고요. 자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를 또 올려놓으면 이렇게 바뀌죠. 그럼 요 상태에서 왼쪽 클릭을 해서 요렇게 해서 화면을 꽉 채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다시 가면 또 화살표가 바뀝니다. 저기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서 요렇게 하면 중간쯤으로 오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화면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걸 왜 조정했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려면 이 동영상이 화면에 다 가리고 있으면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화면에 모니터가 있으면 모니터를 이렇게 분할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수업을 보면서 한번 따라하는 걸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제가 이 동영상을 한번 재생해 볼게요. 자 우선 아이콘이 위치하지 않는 빈 공간으로 마우스 포인트를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죠. 잠깐 제가 멈춰놨어요. 다시 재생을 누를게요. 자 요긴 아니죠. 여기 아이콘이 밑에 있잖아요. 자 요런 데죠. 그리고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누릅니다. 왼쪽 버튼이죠. 클릭이 아니라 떼지 않는다고 했어요. 옆에 마우스를 이동하면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의 박스가 나타납니다. 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이콘이 위치하지 않는 빈 공간으로 마우스 포인트로 이동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누른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동하면 사각형 박스가 생긴다. 이렇게 따라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뭐죠? 네. 그게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현재 마우스가 마우스 포인트가 위치하는 곳까지 이렇게 커지고 있죠. 그리고 선택하려는 아이콘들이 위치하는 곳으로 박스를 이동합니다. 저는 요거 요거 요거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렇게 그래서 요 아이콘들이 강조되는 거 보이시죠? 강조가 되면 이제 선택이 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선택하려는 아이콘이 위치하는 곳으로 이 박스를 이동한 후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뗀다 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확대해드리면 이렇게 선택하려는 아이콘들이 위치하는 곳으로 이 박스를 이동 후에 마우스 왼쪽 버튼이 뗀다. 자 요렇게 해서 저 사각형을 만들고 선택하려고 하는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떼면은 요기 있는 요 두 개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된 겁니다. 자 이 수업은 나중에 이 아이콘 수업 들을 때 공부하시면 되고요. 저는 동영상 플레이어 사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강의가 이미 이만큼 갔는데 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요긴 요 원 있잖아요. 요걸 뒤로 조금 빼서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빼지 않는다고 했어요. 옆에 자 보시는 것처럼 그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영상 플레이어를 아주 정교하게 자유자재로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720p라고 적혀있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요건 따르게 적혀있을 수도 있어요. 360p일 수도 있고요. 240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 동영상의 화질입니다. 그래서 720은 화질이 높은 거예요. 숫자가 클수록 높은 화질이고요. 숫자가 낮을수록 화질이 나쁩니다. 그런데 숫자가 낮은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동영상을 보다가 뭔가 빨리 시작을 안 해요. 동영상이 그거는 이 다운로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데이터를 받아서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요기 있는 숫자를 좀 낮추면 빨리 재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화질로 보고 싶으면 요기 있는 숫자를 높이면 고화질의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 있는 요거를 왼쪽 클릭해서 본인이 원하는 화질을 선택한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그 화질에 해당되는 동영상을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동영상 플레이어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용법이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법이면 어차피 스마트폰은 컴퓨터가 아니니까 이렇게 화면을 키워서 전체 화면으로 보면서 스마트폰을 앞에서 놓고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스마트폰은 공부하기에 훨씬 수월할 겁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고 아니면 타블렛 같은 걸 가지고 계시면서 컴퓨터에 대한 수업을 들으신다면 타블렛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컴퓨터 조작 방법을 공부하면 되겠죠. 그리고 집집마다 환경들이 다 다른데 예를 들면 집에 모니터가 두 개일 수가 있어요. 보통 그런 걸 듀얼 모니터라고 하거든요. 컴퓨터 한 대에 두 대의 모니터가 달려있다면 아주 좋죠. 한쪽 모니터에 동영상 플레이어를 크게 띄워놓고 다른 쪽 모니터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따라하시면 되니까요. 그런 경우 아주 사용하기가 좋은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최대한 공부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지치지 않고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민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효도 코딩을 소개해주신 전달자분들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이 학습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